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소금에 오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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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스터 마시界 수고수비 남는 마시리 수고수비 마시리랑 소금 계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치즈가 엄청 많이 붙어있는 맛이에요 치즈가 엄청나서 맛있게 먹고 싶어요 치즈가 정말 잘 어울려요 치즈가 아주 좋았어요 치즈가 정말 질감해요 치즈가 정말 질감해요 치즈가 정말 질감하고 있어요 치즈가 정말 질감하고 있어요 초콜릿 치킨은 강추와 고추장만 넣었어요 불닭한 조합 하지만 굿을 짜는 애매하니까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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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아빠가 너무 자주 헤어집니다 내가 꺼내준지 모든게 부담사apan이 많잖아요 너무 좋아요 엄청 맵네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당 뼈에 먹으면 더 맛있지만 늘어나가서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뼈는 정말 고소해요 뼈는 정말 맛있네요 뼈는 뼈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오돌뼈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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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아직 매콤 맵다 정말 매콤하고 바삭하고 맛있어요 나오는 골고루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, 고소하고 너무 좋아요 아, 달콤하고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쫄깃쫄깃해요 치즈가 정말 쫄깃쫄깃해 설탕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한입 ! 다른식으로 난다 쫀득쫀득 오징어 약간 뱅뱅 뱅뱅 너무 맛있어요 뱅뱅 딱딱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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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 뱅 쭈쭈쭈쭈 아삭한 맛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